0033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주산업입니다. 대주산업은 1962년 한국축산사료산업의 태동기에 창립하여 50여 년간 배합사료 제조업에 전념해온 동산은 1987년 인천의 일산 약 520톤 규모의 양축사료 생산공장을 가동 오랜 노하우로 축적된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사료 제품을 생산하는 배합사료 전문업체인 종속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남부팜은 2011년 9월 1일 올해 위탁사육을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며 위탁사육농가와 계약을 통하여 사육을 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배합사료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1962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인천 동구 충남 장학 및 성환의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사료시장은 대기업 사료업체 간의 과다경쟁 및 농슬래시 축협통합에 따른 시장점유율 확보로 시장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대시 오리 위탁사육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남부팜을 보유하고 있으나 오리가격 상승 등 사업성 악화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임 재무 대시 고양이 간식용 캔 판매 감소에도 한유구 종계 등의 사육두수 증가로 배합사료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판가 상승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에도 운반 위 감소로 판관 위 부담 완화되며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수지 개선으로 외환차손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배합사료 시장 내 경쟁 심화에도 한유구 종계 사육두수 증가로 배합사료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판가 상승으로 매출 성장 전당 2023년 2월 8일 12시 5분 기준 장중 대주산업의 시가 총액은 846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대주산업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998위입니다. 대주산업의 상장 주식수는 3539만 2300신주입니다. 대주산업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대주산업의 퍼은 16.0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6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7.6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23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0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4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1.29배 185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간은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7번지억원 45억원 2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8번지억원 35억원 38억원입니다. 대주산업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2번지 19%이고 유보율은 188.3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5.24이며 전일 대비해서 33.53 더하기 1.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8.72이며 전일 대비해서 5.93 더하기 0.7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주산업의 2023년 2월 8일 12시 5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3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355원보다 3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37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주산업의 종가는 2390원이며 주가가 대주산업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주산업의 종가는 2390원이며 주가가 대주산업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대주산업은 거래량 42만 1900일 흔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8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1만 1028주, 삼성에서 5만 91115주, 미래의세증권에서 5만6507주, 한국증권에서 3만2944주, NH투자증권에서 2만874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9만6801흔일곱주, 삼성에서 6만8233주, 미래의세증권에서 5만3491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만9688주, JP모간에서 2만169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7만1200스무두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600내순두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대주산업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제주산업주가 전망 및 타이어 국회의geht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원인과 함께 하신 영상이 보면 진상의 옷을 입 الل아ز입니다. 개인적으로 공존 prod LIVE oil applications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